오늘 오는 전학생이 김태희래 김태희 김태희래 삼성 다시 김태희 김태희래 김태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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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개해. 안녕하세요 김태희입니다. 앞으로 그 뒤로. 지금 김태희가 말하고 있지. 이 형은 교장이냐? 자기소개를 몇 분을 했냐? 근데 왜 쟤는 수리닝을 입고 있냐? 그러게. 그렇게 도이와 나는 같은 날 전학을 왔어. 아주 운명적인 친구였다고 할 수 있지. 친구. 그러니까. 니들이 이 도도이랑 친구라는 거 아니야. 같은 학교를 나왔다는 이유만으로? 그럼. 이 도도이가 니들을 친구로 기억하고 있다. 이거지? 그렇지. 자. 그렇다면. 여기 이 모니터에 나와 있는 이 도도이도 니들을 친구로 기억하고 있다. 그거지? 그렇지. 안 할까? 친구. 맞는데. 친구? 그 애 지금 준비한 변명이냐? 변명이 아니.